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밑.. 밑에..이거거 테니 연결하면 되겠어 맞아맞아 연결 한번 자 나름 설명을 해요 엄마의 해석이 맞는지 여기는 모자를 쓴 것 같아요 그치? 모자는 여기 위에 동그란거? 요거는 창문 얼굴 그리고 요거 지금 눈썹 그렸고 여기 눈썹 여기 두 눈이에요 눈을 그렸고 여기 밑에는 헤드라이터 2개요 헤드라이터도 있네요 요거 밑에 3, 4개의 동그라미는 바퀴를 뜻하는 거에요 여기 바퀴가 딱 보면 3개가 보여요 한쪽은 가려져서 4개가.. 저 뒤에거까지 4개가 보여요 아 4개를 다 그렸군요 하나 둘 셋 넷 뒤를 그리고 싶었던 거에요 여기 뒤를 이렇게 뒤를 그리고 싶었는데 살짝 지금은 좀 스킬이 부족해서 그래도 너무 찬아 진짜 잘한다 그릴 네 조그네 그러게 네 До 여기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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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